미스터 트롯 3분 촬영 중 8세 참가자가 박서진 삼촌과 친해요라며 깜짝 발언. MC 김성주, 그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갑작스러운 전화 통화, 무슨 일이? 최근 미스터 트롯 3분화 관련된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선에서는 어린 참가자들의 활약이 돋보였는데 특히 8세 참가자가 뜻밖의 발언을 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서진은 이번 미스터 트롯 3분 예선 경기를 관람한 뒤 소감을 전하며 인상적인 무대가 너무 많아서 정말 놀랐다. 공연의 규모와 완성도를 고려할 때 이 프로그램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장 인상 깊었던 무대로 어린 참가자의 무대를 꼽았으며 이 참가자가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무대를 선보인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공연 중 해당 8세 참가자는 박서진 삼촌과 친해요라며 깜짝 발언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MC 김성주가 잠시 당황한 모습을 보였으나 참가자의 귀여운 발언에 현장 분위기는 훈훈해졌습니다. 김성주는 참가자에게 박서진 삼촌과 어떻게 친해졌니? 라고 물으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 참가자는 박서진과의 친분을 이야기하며 탑 6 멤버들과도 절친한 사이임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2년 전 사랑의 콜센터에서 진행된 힐링 여행 시리즈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언급하며 이 시리즈가 600만 뷰를 돌파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총 8편으로 구성된 양평 힐링 브이로그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전화 통화가 이어지면서 무대 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제작진은 이 통화 내용이 방송에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프로그램의 긴장감을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미스터트롯 3분은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연출되며 시청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전해질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